자 지금부터 일본에 갔을 때 멋진 작품을 하나 후입했는데요. 이 작품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찬물로 이렇게 뿌려주면 예쁜 키모노를 입은 아름다운 일본연상이 나타납니다.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온도에 반응하는 염려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옆에 온수대가 있는데요. 온수대에서 뜨거운 물을 한번 받아서 이 위에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아 놀랍습니다.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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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군요.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장면입니다. 아 놀랍습니다. 빨리 부끄러우니까 이 장면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찬물을 뿌려 보겠습니다. 순식간에 바뀝니다. 순식간에 아 대단한 염려입니다. 온도에 반응하는 염려로 기모노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일본에 가시면 꼭 이 멋진 기모노 염려 미인 누드들을 사서 시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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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